이어서 여름 씨가 조금 더 가운데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의 의자를 180도 돌려보내는 거에요. 아주 강력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해파가 마지막 공격까지 끝을 낸 상황에서 지금 승리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관종파의 하나의 스톱만이 나와 있습니다. 짧은 것보다 긴 게 나. 가운데로만 무조건 들어가면 밀어내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기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아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위치들이 각이 사실 거의 없어요. 가운데 쪽으로 던져서 버티는 쪽으로. 이번에는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관종파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코로나 기아 함께 시작합니다. 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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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던집니다. 아, 경기다 밖으로! 아, 경기다 밖으로! 맞다! 나가버리고! 아, 훔쳐! 아, 훔쳐! 아, 훔쳐! 아, 훔쳐! 아, 훔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영해파의 승리입니다! 아,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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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두 팀이 결승전에 올라간 상황에서 마지막 예선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사제파와 멸치파의 대결이 마지막으로 남아있고요. 어, 이제 두 팀 중에서 만약 한 팀이 누가 남을 것인가? 우리 각 팀 팀장님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성공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는 팀이 먼저 하게 됩니다. 자, 안 내면 지기! 화이팅!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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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멸치파와 사제파의 경기인데요. 멸치파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길막을 하나 할까? 길막 가자, 길막. 근데 어차피 길막을 해도 옆으로 가시잖아요. 옆으로 가면 대신에 가운데로 가기 힘드니까. 자, 그럼 의자에 앉으셔서 첫 번째 손을 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공연한 다음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언니, 볼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달려가, 달려가! 자, 화이팅! 빨리 알려주세요. 레츠고! 좋아, 좋아, 좋아! 브레이크! 레츠고! 아, 좋았어요. 자, 지금 좀 센나 싶었는데 멈추마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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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이크를 오히려 걸려다가 옆관도 오히려 앞쪽을 밀려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왜 이렇게 웃겨? 워낙아, 괜찮아? 언니가 남았어요.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다! 너네 움직이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우리 은혁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전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 작전대로 안 됐다! 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은혁 씨 팀! 이 멍키 팀이 멸치팀이 아, 멸치팀이 이걸 계획을 잘못 졌어요. 우리 수현이 형 같은 경우는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내려야 돼요? 아빠 다리를 해야 돼요? 계속 고민을 했지만 우리 150 팀! 아! 우리 150이 넘지 않은 친구들은 다리가 닿지도 않고 안정적이에요! 아빠 다리에도 안정적입니다. 자, 일단 날라가는 거야!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 시작! 화이팅! 화이팅! 에헤이! 가자! 아, 이거 가! 아, 이거 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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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무조건! 그렇지, 가자! 빨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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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쎄요! 아, 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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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이 지나치네요! 힘이 너무 쎄고 실제로 바라보리 입장에서는 스릴감이 로또월드 어드밴츠이 닿았어요! 정말 요리 장소에서 가력한 거 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 장소 살짝 너무 쎄요! 몇시파이의 두번째 스톤입니다 리나선수 준비중이구요 나 무서운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서 싹 밀어가지고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요거를 싹 타고 간 다음에 저기 초록색 있죠 싹 넘어가지고 저기 빨간색 있죠 저기 싹 들어가는게 중요하네요 그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격 자 준비! 시작! 자 힘이 괜찮아요 힘이 괜찮은데요? 아무리 밀어줄 수 있어요 자 발차기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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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골반! 골반! 야 골반! 골반! 승현이 난리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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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밀리더라도 막아주는게 맞는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 뒤쪽 라인에 있는 스톤들은 승리와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신으로만 구성했다는 사제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내가 여기입니까? 이제는 우리 사제파 선수들이 김희철 감독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자기네들끼리 이제 혼자 독립하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겠지? 자 얘들아 가운데를 가야돼 자 준비! 시행! 이렇게 하다리가 알겠지? 유전 유전! 유전 유전! 자 그렇죠! 밀었어요! 자 좀 쎘는데요? 밀어 밀어! 자 같은 팀 밀어주나요? 자 좀 쎘는데요? 밀어 밀어! 자 같은 팀 밀어주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제파가 적색 라인에 들어오면서 다시 앞서게 됐습니다 저거 처음 운동을 밀린 거 아니에요? 일단 제 리나 쪽으로 갔어요 리나가 말할 수 있게 리나야 꺾이면 막아 준비! 시작! 자 멸치파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세 번째 스톤 출발합니다 네 시작! 일단 아군 쪽 방향을 향해서 힘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힘이 과도하면 안 됩니다 게시진들 척 agreements 세 번째 스톤 근처 발전 부정 슬ате 영미! 영미! 너 완벽했어. 완벽했어. 골반 아주 좋았어. 골반은 아주 그냥. 아주 좋았어. 골반은 아주 그냥. 아주 좋았어. 골반은 그냥. 아 너무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4세파의 공격이 자 저희의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저희는 대각선으로 할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방구처럼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둘을 내쫓힐 거예요. 아 이미 근데 희철 씨. 이미 자기네들이 작전 다 짠 것 같은데요. 아 미안합니다. 아 다 짰어요? 어 그래. 유정아 막아. 너 목욕을 더 있어 들어. 아 나도 맞지. 그렇지. 좋았어. 뭐 길진 않지만 좋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아쉽다. 아 좀 더 길었어도. 4세파의 마지막 세 번째 스톤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조심해. 가자. 오. 자 옆으로 지나가네. 출발했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힘은 힘이 계시나요. 아. 아. 방향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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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카니발을 열다. 더 바삭하게 새로워진 프랭글스 멋짐 여기에 캐논 미러리스를 당하면 K-멋지 결국 사진 결국 캐논 이오스 에머고 출발했습니다 과연 결과를 어떻게 될지 힘은 좋아요 아군이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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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옆으로 지나가네 아 아 아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멸치파 승리 나 어떻게 이렇게 돌았냐, 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선 마지막 경기는 멸치파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아주 좋았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본격적인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인간 컬링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에이스들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겠죠. 공연스! 공연스! 또 한도 할래, 진짜? 또 한도 할래!